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되요 되게 거기 있는 친구들은 대개 탐낙 자체를 그 인연 스테이블 되게 많이 해요 대구 집에서 많이 하는데 엑스트랙 비보이 빼고 되게 많이 클라우드나 플리락이나 이제 루이지나 모양이고 태릭이나 자기 모양이 일강에 좀 이렇게 도는게 춤을 다 멋있게 쳐 그리고 너무 좋아 얘들이 공동점에 제가 공동점을 알아낸게 바로 탐낙을 할 때 뒤로 뒤로 하더라고 이게 트위스트인데 도르나마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거야 이거는 자 이거 이거 이거를 이제는 이렇게 안 할거야 어디서는 필요없게 할거야 아 이 전에 이거 알려줄게요 임댄스에 레벨1이 있는데 가서 돌아오고 가서 돌아오고 이거는 초등학생 기장님도 그냥 위방하는거죠 그죠 이거 말고 여기서 조금 더 레벨이 나가면 레벨2, 레벨3까지 있는데 레벨2는 갔다가 갔다가 점프 갔다가 이게 레벨2 좁은 범위가 늘었지 레벨3는 이 다리까지 사이트 쇼플라고 하자 이거 이렇게 하는거 마치 사이트 쇼프를 하듯이 윈대한 스테이블 밟아주면서 다리가 올라가는데 그래 이리 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주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요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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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쪽 다리만큼은 안쪽 다리만큼은 보여주지않아 이거 굉장히 미안한데 이거 어디가 된거 알아봐 이렇게는 알고 있는 비밀로 그래서 한번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한 번씩 다 해보세요 흰다리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이 상태에서 오는 다리식으로 오는 다리식으로 오는 다리식으로 오는 다리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다시 한번 가면서 Report xico 눈두που 다시 Enterprise 네네 네네 haz 사랑하니 햄